우와! 데모를 하십시오. 아, 고마워요. 오늘 또 믿기 싱싱한 전복 되시겠습니다. 사람도 못 먹는 전복을 데몰하십시오. 하나 더. 온다, 입줄. 벌써. 때린다. 자버인가, 돌돔인가? 돌돔이네. 어? 돌돔이야. 아, 조사먹네. 약간 잔채이 느낌이야, 지금. 시원하게 안 때리네. 나는 까딱도 안 하는데요, 전복 넣어놨는데. 입질이 왜 이러냐? 먹을 거면 그냥 퉁퉁 던지기만 하면 안 해. 이유가 뭐야, 이런 거? 이거 때린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와... 이거 웬만하면 먹겠는데? 안 돼, 안 돼! 조금 더, 조금 더. 이거 웬만하면 먹겠는데? 안 돼, 안 돼! 조금 더, 조금 더. 여기는 어제랑 어제 같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도 충분히 까면 됩니다 여기는 충분히 먹여줘도 되는 포인트예요 얘는 말뚝이네 말뚝성 개네 이게 피로도가 높은 낚시예요 전복 낚시가 진짜 못 떠나게 하네 낚시대 앞을 성게 같은 경우는 돌돔이 때릴 확률이 좀 더 크고 전복 같은 경우는 혹돔, 용치, 복어 잡어들이 잘 쫓았기 때문에 계속 넣어두면 입질을 하잖아요 계속 미끼를 손질해야 되고 계속 갈아주고 던져야 하니까 아무래도 성게보다는 피로도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, 셈셈 하자 오늘 이 hoe 걸었다 이야 오오오오오오 나온다 Most 형님 그만한 사이즈를 갖고 와 형님 그만한 사이즈를 갖고 뒤로 누워불고 그래서 나 진짜 한 마리였지 그건 아니다 박았잖아 그거에 진짜 뒤로 눕고 액션 와 우승 난다 부럽지만 허리워드 액션 약간 약간은 그건 좀 너무 심했네 이건 너무했다 아유 씨 그래도 다들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황에 저렇게 비춰주는 게 고맙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같이 온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입질이 없어도 옆에서 고의 잡는 모습을 화면에 좀 담기 위해서 전복에 나왔어요 전복에 전복에 나왔다고 아 그래 말똥 위에 단차 바늘을 써서 바늘이 세 개예요 말똥을 꼽아놓고 밑에 바늘을 한 날 더 길게 써서 그 밑에 전복을 끼는 거 변태야 그래 변태 바늘이라고 변태구만 뭐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잘 봤다 또 전복 팔러 가볼까 전복 가기 장면 되겠어요 전복 가기 장면 되겠어요 얼마쯤 줄까 얼마쯤 줄까 저는 열심히 하는 거 밖에 없다 다 될 거야 지금 민물 대물낚시 하는 기분이군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네 해도 안 뜨고 지금부터 예뻤다 꼼치 안되었는데 아 박았다 박았어 아 박았다 아 박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일찍 내렸다가 일찍 내렸다가 한 번 세게 확 하튼을 다시 한 번 나왔어? 나왔어? 나왔어 아 어 나왔다 나왔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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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만이야? 어제 것보다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. 아, 뭐야! 대상어종은 아니지만 혹돔이라고 하죠. 낚시꾼들이 반기는 고기가 아니에요. 항상 대상어종을 노릴 때 가끔 손님 고기로 와서 놀래켜주는 고기인데 손맛이 엄청났어요. 나 진짜 육자 되는 줄 알았어. 힘쓰는 게 육자 정도 되는 줄 알았어. 힘은 쓰지 여기 옆에 갖다 대는데 자꾸 대가 미끄러지는 거야. 민감한 부분에 가서 대가 꽂히는 거야. 아팠어, 진짜. 그래도 고마운 혹돔이에요. 아무것도 못 걸고 할 뻔했는데 입지는 확실히 시원하게 들어갔고 일단 눈맛, 육자의 손맛, 마지막에는 돌돔이 아니어서 약간 실망도 했지만 괜찮습니다.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아요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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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미안, 미안, 미안. 놔줄게. 제가 놔주겠습니다. 승질부림이네. 빨리 놔달라고. 빨리 놔줘요. 줄 것 같아. 진짜 힘내. 그래, 힘내. 살았어 기분 좋다 못 들어가서 정말 이거 멘트 한마디 더 따자고 시간 끌어가지고 괜한을 약간 죽인 거 아닌가 뭔가 되게 미안했었는데 지금 엄청 행복해졌어 됐어요 됐어 난 600분 보고 계시니까 530분으로 줄었네요 매우 글나마 아유 미시개 소중한 우와 아유 미시개 소중한 색깔 이상하다 나한테 왜 그래 고맙다 고맙다고 다시 인사 왔나봐 인사 안해도 되는데 인사 안해도 되는데 곧이 또 인사로 왔네 나왔습니다 와 입질 진짜 우엇 그냥 쳐박힌 거 알지 떨려 우와 이게 얘는 거 알면서도 좀씩 입질 생각하면 떨려 지금 오오 자리 떨린 거 봐 어둠 고기 들었어! 대박! 들었어! 야싸! 손마야! 오! 제습보기! 제습보기를 낚았습니다. 어휴, 괜찮아. 왜 또 이렇게 해도 될까?